방원백 유키스의 일라입니다. 저희 아들 민수의 첫 일식 먹는 날이라서 아 이제 나오네. 연장고 정리 및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. 정독하고 마는 것 같다 여기. 여기 와서 내가 이걸 하고 있지. 야 이렇게 부산을 와보고. 직접 낚시를 해서 햇빛. 형 잡아 형 잡아. 허리 개껴 허리. 마음이 확 트이네. 이거 완전 바이킹인데.